안녕하세요 대치조금통입니다 대치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볼게임은요 타워 높이 올라가는 게임인데요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난이도가 어려운 게임이라서 조심히 올라가야되요 건너 뭐야 뭐 이상한거 들고있는 친구도 있네 저거 뭐야 날라다니잖아 저런거 어디서 나지 따라잡아 따라잡아 제가 1등에 한번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꼭 1등이 되진 않아도 좋아요 1등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열심히 하는게 중요한겁니다 뭐가 돌아가고있는데 타이밍 맞춰서 그렇지 다음에 없는 분명히 1층으로 돌아야할거야 절대 닿지않도록 와 저거봐 타이밍 맞춰서 내 1등이다 내 1등이야 제가 지금 1등이에요 1등으로 가고있어 1등하면 뭐가 좋지는데 뭘 주지 않을까 아 4등으로 가야해 2등으로 시작된다 2등으로 가야해 거 producto 안돼 안돼 아니 아니 괜찮아 천천히 차분히 여기다 끝까지 올라가면은 저도 모르게 妨하고 밑에 떨어져 버렸는데 여기서 진정을 하고요 자 내려오는걸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타고 올라가서 올라온다는 뒤 천천히 여기서 점프를 띄 criticize 안났어 샥샥 가면 큰일나요 아 머리 닳거같은데 괜찮은가? 여기 뭐야 어디가? 길이 없는데요? 아 저게 움직이는구나 샥샥 뚜둔 뚜둔 예 미션 컴플레이트 아 아 깨끗아 중간에 함정이 함정이 숨어있었네 이번판은 안될거같고 다음판에 가야겠어 안녕 친구야 친구랑 우회를 다집시다 가자 안녕 친구야 모자가 멋있구나 모자를 칭찬해줍니다 따단 와 제가 1등 해가지고 25포인트를 받았어요 오 1등하면은 포인트를 아 여기 올라가는거구나 포인트로 얻는거구나 좋아좋아 좋아좋아 아 뭐야 함정이었네 함정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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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아 비켜 이 녀석아 간다아 간다 나는 간다 나는 위로 간다 올라간다 점프 점프 와 이거 돌아간다 촥촥 촥촥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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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촥촥 하하하하하하 올라왔다 됐다 됐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요 올라간다 왜요 저기 탁 탔는데 아 저기 바로 하얀게 있구나 타이밍 타이밍 촥촥촥 아니 이거 너무 어려운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화면이 잘 안보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봐야되나 자 여기서 타면 안되는데 여기서 타야돼 여긴 함정이야 점프를 하고 그 다음에 아 바로 옆으로 절로 점프를 뛰어야되는구나 알았어 촥촥 촥촥 하하하하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옮겨타야돼 와 이거 난이도봐 난이도 장난 아니잖아 난이도 왜이래 이거 저기서 어떻게 가 촥촥촥촥 여기서는 저거 어떻게 피해 저거 점프 뛰어야되는건가 호 아아 아아 진짜 으으으으으으으으 오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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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오오오오오오오오이 더가 더샤바 호우 호아하아하하하 아니 저거 저거 뭐에요 저거 어떻게 피해 높이 안되 점프 점프 높이가 안된다니까 뭐지 이거? 어떻게 지나가는거지? 구경해보자 어? 그냥 점프해서도 갈 수 있잖아 저 친구 이 친구 이 친구가 고소해 이 친구 아니네 아닌가 저 친구가 아닌가 뭐지 이거?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아닌데 아까 부딪히니까 아팠는데 아 점프 점프 잘하면 되겠다 정말 끝에서 뛰어야겠다 정말 끝에서 엄청 끝에서 쇽 촤악 촤악 아 아 옆으로 갈걸 그냥 아 쉽다 그냥 옆으로 갔으면 되는데 좋았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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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꼭 깨보자 아 아 진짜 아 머리통 아 내 머리통이 방해가 돼가지고 못 올라갔어 오 쪼끄매 쪼끄매 쇽 쇽 쇽 쇽 쇽 쇽 쇽 쇽 쇽 친구들이 다 여기로 가고 있거든요 맞네 맞네 여기로 가는 게 맞네 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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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저것도 진짜 끝에서 뛰어야 되나 보다 나는 또 여기야 점프가 이상해졌는데 좀 점프력이 상승했다 아 진짜 누구야 누가 점프력 상승시켰습니까 안되겠다 간다 후크 올라가 올라가 왜 안 올라가죠 이거 후크 달았으면 올라가야지 빨아들이려고 뭐야 이거 친구한테 다는건가 맞네 친구한테 다는거였네 발사 발사 올라간다 올라간다 신난다 대롱대롱 대롱대롱 이거 뭐 후쿠 빨아들이는 그런 킨 없나 잠깐만 저 위에다 단다면 촥 어 돈다 돌아 안돼네 왜 안돌지 잠깐만 이거 이렇게 오 출렁 출렁 출렁출렁 출렁출렁 감아 감으라고 후쿠 아 진짜 후쿠 완전 쓸모없네 이거 버니홉 버니홉은 뭐지 버니홉 써봐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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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난다 예 후후 하하하하 이번 맵은 꼭 끝까지 올라와보자 올라갈 수 있을까 끝까지 올라가는 친구가 존재하긴 하는걸까 슈 슈 슈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요 슈 난이도는 없나 이지 이지 없어요 이지 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블록 돌아간다 어azz 아아아아 breve 블럭이 돌아가 아 조심해 쏙쏙쏙 쏙쏙 아 친구야 친구야 떨어져 버렸어요 쏙쏙 끝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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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질 것 같지만 떨어지지 않으면서 촥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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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슈퍼 울트라 끝에서 촥촥 촥촥 반짝이는거 밟으면 안될것 같죠 촥촥촥 촥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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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한쪽만 촥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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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된건가 된거 같은데 돌아간다 돌아간다 다면 안된다 다면 안된다 다면 안된다 다면 시작으로 돌아가버린다 촥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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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촥촥촥 지나가고 되게 헷갈리네 촥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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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촥촥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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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들어가니까 시간이 두배로 빨리 주네 한명 더 온거 같은데 한번 보자 올라온 친구인지 아 왔네 친구 친구야 친구야 너 2등이야 와 두명 올라가니까 4배 빨리 줄어들어 색반전이 뭐지 아 뭐야 이거 와 이거 봐 초록색 좀비 우와 레벨이 올랐어요 그래서요 이번에는 무적을 한번 써보려고 하거든요 무적을 쓰면은 장애물에 부딪치는거 없이 그냥 갈 수 있는거 같아요 오 괜찮아 오 무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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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적이다 나만 무적인건가 전부 다 무적이겠지 무적 엄청 좋아 무적 걸어주니까 친구들 다 올라간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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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빨리 가 같이 가야돼 얘들아 같이 가자 쇽쇽 왜냐면은 먼저 올라가면은 다도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무적이라 무적 촥촥 점프만 잘하면 돼 장애물 신경 안써도 돼 쇽 가가지고 요기 아 안개야 아무것도 안보여요 피그야 피그야 하하하하 에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타워에 올라가는 무시무시한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샴